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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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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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집에 가라앉은 그런 업을 가졌다 하데로 반향영선을 세워서 그냥 2개 갔습니다. 그 반향영선이 뭐예요? 딱 공개가 있죠.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바로 저래와서 기도두기고 또 저래와서 목욕하는 의미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공독을 말하는 거예요. 공독이 복이 돼서 그 복까지 살아갔어요. 우리의 모든 공독은 바로 복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독을 지는 것은 바로 복을 내는 것이다. 그 공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특살에서 하는 모든 의미예요. 특살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공독을 짓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때로는 이제 제가 주의만으로 바로 이천님의 말씀을 듣고 이천님의 말씀을 수행하고 이천님의 전환되기 위해서 그 아래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경독을 하고 하는 부분 그 내용들이 다 이천님의 말씀이 우리가 수행하는 한 방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이천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천님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맑고 다르던 그러한 세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그러한 짐동어리를 이천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한정을 통해서 또 깨달음의 일을 하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런데 쓸 때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떤 분들은 용과 청도하는데 이렇게 붙인다라고 그런 말이오 틀리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89대, 청도대 이런 말이 했어요. 출입대를 통해서 방문을 하고, 출입대를 통해서 불공교를 하고, 출입대를 통해서 선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는 바로 출입대에서 시작한다라고 해외을 합니다. 또 앞으로 출입대는 우리의 오랜 시속 속에 내려오는 결국에 가장 훌륭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슬쭉한 봉기, 우리가 숨기고 가는 이 봉기의 동황을 매일같이 숨기시면서 그 봉황을 아시는 분, 아니면 느끼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1분수 제대로 모시면 돌아가세요, 다들. 그렇지만 그러한 기중한 이 슬쭉치는 것을 하루하루 우리에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봉황을 보라. 수립대가 전화합니다. 수립대가 우리 사무사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악자들이 탈기 있는 친구들과는 우리나라에 수립대 안한 곳이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삽살에 다 수립대를 했어요. 그런 지역도 분명히 하나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학살에서 지금 수립대를 하려고 수립대 문화재 시점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잘 안돼요. 왜 안되냐. 그것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정하는 곳이 세부대가 있어요. 그러니깐 그 시점을 합니다. 그만큼 저기 사막을 안하셨습니다. 그러한 수립대를 통해서 문화재 시점을 하시니까 공개신, 강원도에서 여러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육박칭을 통해서 그러한 그런 뜻의 힘과는 우리가 수립대를 대하여 지낼 수 있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막산은 그냥 수립대를 통해서 공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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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신... .. 여러분 수립대가 그럼 누구의 뜻이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수립대는 수립대의 본 이름을 잘 우리가 풀어보면은 아 수립대가 이런 의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립대의 본명은 천지, 명양, 수립, 무차, 형중, 대제다. 여기 또 길어요. 그죠? 다시한번. 천지, 명양, 수립, 무차, 형중, 대제다. 이게 이제 그 본래 수립대의 이름을 이걸 틀어서 양수립대라고 합니다. 먼저 천지라고 하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명양은 저승이고 양은 이시. 저승에 있는 생명, 또 이승에 있는 생명. 저승과 이승에 있는 모든 생명. 그다음에 수립은 돌려있는 용서의 생명, 붙어있는 모든 생명. 그러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모두 포함한 거예요. 우리 지구상에서 생명만 포함하고자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자꾸 오는 생명들의 노차평정. 그런 게 가장 위로운 생신이 바로 이 자들에게 차별하는 것. 굉장히 위험한 맛에 흥이라고는 역사합니다. 이 자들은 옥스코드대학에서 마지막 년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년을 마치고 질문을 하는데 어떤 변화지. 이 자들은 옥스코드대학에서 유럽에서도 사람 20세 계획이라고 하는 역자들이 무슨 모습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토인들이다. 딱 떠올리자마자 바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늘어가야 했어요. 왜냐? 수천의 종합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다. 그런데 그런 대로 불구하고 유럽의 역사는 딱 하지마세요. 내가 피해했잖아. 피해를 흘리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눈에 대해서는 피해했잖아. 그것을 내가 왜 많은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그것을 살게 했잖아. 살게. 그 독도에서는 하나님을 잊지 않은 모습을 뭐라고 하죠? 이단이라고요? 이단을 볼 때부터. 이단을 볼 때부터. 우리 지상가 뭐라고 하잖아요? 아 저 마귀가 재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굉장히 나 아닌 우리가 아닌 다른 것을 굉장히 압전합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있습니다. 불구는 불구의 그 사상 자체가 모든 것은 다 공수한 것입니다. 공으로 돌아가는 존재 앞에서는 누구나 속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가 높은 사람도 아무리 살색기고 건강한 사람도 죽고라면 다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는 모든 존재는 다 평정하지 않은 존재는 다 평정하지 않은 존재는 다 지금 잠시 내가 돈이 좀 많고 지금 잠시 건강하고 지금 잠시 높은 자리에 앉아 쓸 수이지 모든 존재는 다 똑같은 존재가 다 평정한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된다. 그래서 도착합니다. 제재라. 큰 재라. 재라고 하는 것은 원래 도양 내 마음 그리고 전체 전쟁의 사회를 맑게 한다라고 하는 우리 일을 하는 것이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국제에서 지생의 의뢰에서 현대 많이 하는 것 또 맑게 한 것 그러니까 시국제에서 가장 그 의뢰 중에서 복부가 무슨 다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을 하나 다른 제에서는 안하는데 시국제에서 가장 의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국제에서 우리 시국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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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간일지 오르간 오르간일지 다른데는 오르간이란게 없습니다. 오르간일지 다 시국제만 있어요. 이 시국제의 오르간은 오르간일지 다섯가지의 모든 중생들이 다 모여라. 큰 작은 인물 또 지옥에서 고통받는 동생 그리고 천상의 인간 굴복살림들 포함해서 모든 대중이 다 모여라. 똑같은 평등한 동생들 그래서 모여가지고 구성에 공부를 환불하는 그것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공부를 한거죠. 그래서 모든 중생들이 구체에 공부를 탓고 폐탈하는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인들 다 온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조상인들 조상인들이 여러분들이 지원, 여러분들이 이 숙제를 통해서 시화도 하고, 보인체도 하고, 여러 가지 공사활동도 하려나 봐요. 그러면서도 내가 아예 보인, 또 다른 데로 보호수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그것이 다 공급자예요. 그러면서 공급을 통해서 유주민주 보헌연구가들에게 공약을 해보고 싶다. 그런 공급을 던져내서 의뢰를 지낸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조경을 하는 놈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그런 마음을 막 실제 연결할 때 조금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40% 할 때 어떻게 해요? 송중형 같이 따라가고, 정형 같이 따라가고, 다 같이 따라가죠? 똑같아요. 조금 큰 뿐이야. 수립제는 우리가 40kg, 40마리 없는 거, 제를 지내는 거보다 조금 더 그걸 할 줄 아는 수립이 조금 더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이래요. 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백식으로 일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백식으로 일제를 다 해서 백일 동안인가 봐요. 십일 기도를 해서 마지막 해악날, 해악한 것입니다. 해악에 여기는 다른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백일 동안 기도한 그러한 공덕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돌리고서 비로서 공덕이 생겨져요. 돌리지 않으면, 해악하지 않으면, 그 공덕이 그냥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돌리는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되어서 나한테 돌아올 겁니다. 그러한 공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몰렸던 영광분들이 선도가 되요. 또 여러분들이 선도가 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질, 모든 생물체는 하나의 그물망처럼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걸 갖다가 민주란 말이라고 해요.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물망 속에 그 안에 다 부어있는 산 모양과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부서님 부대는 돌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다 살고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낮이고 조금씩 밤이 와요. 그리고 또 낮이 오죠. 그러나 멀리서 봤을 때는, 이 지구를 봤을 때는, 그냥 똑같아요. 만날이나. 무슨 일에도 생사가 다 똑같잖아요. 살아야 되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돌아가신 분이 어떤 연결을 통해서 우리는 사유라고 합니다. 이 사유라는 것을 생명, 살아라는 것을 생명, 살아라는 것을 생명, 그 다음에 죽는 것들을 생명, 그 다음에 죽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을 죽내라고. 이 사위를 감옥합니다.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나로 새롭게 변합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을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반복 속에 우리 그 속에 하나의 핵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물망처럼 복잡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 성제, 내 마음속에 가장 마음속에 담아 있는 여러분들을 함께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립고 살아가는, 가장 마음속에 많이 담아 있는 사람들을 같이 만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만히 있는 것이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에 더 많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을 더 많이 가만히 있습니다. 증거하는 것을 더 많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하고 미워하고 푼 것은 마음속에 더 아프게 담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에 그 사람을 못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가질 것 같이 부부 간에 내가 싸우고 없으니 이 방법을 탄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이외해 그분을 다시 만나지 않게 되면 그분을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미워하고 또 말해요. 왜냐고는 미워하게 되면 꼭 다시 만나서 그렇지. 모든 분은 예낭군다리에서 만났듯이 예낭군다리만 예낭군다리를 뭔지 알아요? 네 두고 간에는 예낭군다리가 아니에요. 왜? 두고 간에는 미워하는 것이 끝이야. 두고 자식가 그건 예낭군다리 그건 예낭군다리 그건 제나 할 수도 없고 그죠 두고 간에 그건 제나 할 수도 없고 그건 예낭군다리 그건 예낭군다리입니다. 그 다음에 예낭군다리에 만나서 이제 평상을 그렇게 짜랍짜랍 짜랍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제 공덕을 줄 누구를 믿어서 우리가 나하고 인혜 있는 모든 영국인지 나하고 멀리 있다 죽었다 이렇게 멀리 믿고 아니 인혜 있는 모든 다 그 하나의 틀속에 인혜하는 틀속에 그리기 때문에 넌 이제 또 같이 만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으로 만나야지 안 좋은 만남으로 만낭을 만낭을 또 걸려요. 오래 걸리고 이것에 걸리고 저것에 걸려도 타옥 걸라보면 이것에 걸려서 잘할게요. 또 도원 학교를 골라야던 또 실험 실험을 나한테 올 3일 되가지고 또 이것에 걸려서 내가 2년을 살아가는데 내가 태풍을 넘는 이만 그동안 내가 저거 거기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풀어집니다. 불교에서 아 불교는 어떻게 보면 철학같아요. 불교의 사산입니다. 그게 딱 종교로 그 의지를 보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적들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차별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지어든 법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중한 법을 내가 높음 잡게 가면 풍광역이 가나와 내가 지옥에서 복종받을 풍광역을 야심히 복종하게 되면 내가 지옥에서 복종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과보를 내가 욕한 걸 얻어먹는 걸로 갚는다. 그죠? 맞죠?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하는 거랑 고마워요. 여러분들한테 가끔 누가 나를 사드라 하면 그 사람을 도맡하다고 해서 화보라고 살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욕한 걸 먹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과보가 떠들어 나타납니다. 욕한 걸 먹은 것을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겸손상으로 가서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고생하고 공격 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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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기도 수익을 하고, 연구를 하는 수익을 하고, 우리 책자를 칼하고, 책자를 주죠. 수익대책가 두 개 나가죠. 그렇게 나가서 그 앞에서 보고,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리고 보면 주변사람들이 얼마나 보일지 보겠습니다. 그냥, 저기 뭐야, 방에 타고, 그냥 내가 한 번 밑에 있으니까, 집에 가서 시야에서 하고 가고, 열받아야죠. 설을 시작할 때부터, 뭐 안 찬산할, 3일이라도, 3일이라도 내가 철야 정진도 하는데, 그래서 3일이라도, 3일이라도 했댄 때, 꼭 앉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을에 업로드하고, 국가정부하고, 10분에 해가면서, 열심히 하려면, 기도가 갇혀집니다. 여러분, 3일이라도 뽑아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모든 분들을 다, 복 많이 흥주셔야 되겠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 별로 오실 수도 있죠. 이번에는, 누워가지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들은 공사하는 사람대로, 영국의 길을 기울여서, 복사하지 말고, 영국의 길을 기울이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은 앉아가지고 같이 배움을 하시는 거예요. 공사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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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를 같이 이루고, 우리가 저녁이 뭐야, 책을 그 영혼을 한 것이, 다 부처님 말씀을 하려 온 거예요. 그건, 그 부처님 말씀을 내가 같이 함께 하면서도, 옆에 보면, 내가 그 책을 만들 때 하나, 우리말로 해석을 단어로 했어요. 그 내용 뜻이 있죠. 책에, 그 뜻을 잘 보면서, 아, 아니, 저희도 이만하구나. 그러면은, 내가, 제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게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 기도, 기도, 무슨 거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엑장선배입니다. 내가 이것저것, 다른 데 있어서, 걸리는 부분들이, 엑장인데, 그 엑장이, 기도를 통해서, 소변하는 거예요. 불교가, 종교가, 의미를 강제하고, 소변하는 거예요. 그 엑장에라도, 내가 지어진 바는, 내가 반드시, 갓는 바는, 그러한 엑장선배, 기도를 통해서, 소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기도를 하는 것. 그가 바로, 수급제입니다. 수급제입니다. 수급제에 대해서, 베이키도, 베이키도대로, 매일같이 오는 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베이키도, 베이키도. 2기 동안에, 집에서, 그냥, 베이키도, 매일같이 하고 있는거야. 내가 한 번, 맞먹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건강제금을 한쪽씩 대개했지만 다 읽고 그리고 마지막 해안 3일간은 외부가 또 3일 기적을 열심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듯이 3일 기적을 열심히 열심히 안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해안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실행한 공적이 다 다른 데로 가가지고 나한테 올 때는 어떻게 보자고요 대본어치 해양을 하면 천원어치가 더워 그죠? 은행이 이거 말하면 이게 얼마 없지 않아 요즘은 기자가 싸서 그렇게 하지마 그만큼 돌아서 오면 더 공적이 큰 공적이 고소 다 나오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륙대 공적이야말로 다른 데서는 서로 나한테 와서 수륙대에 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는거에요 어쩌던가 내가 문화대, 노형, 수학, 국가문화대의 위원이에요 그런 문화대를 지정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문화대가 그런데 안돼요 그런데 다른데 수륙대는 안돼요 공사에서 예술대를 하고 있어요 국가문화대 신청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술대를 하려고 하는데 수급대는 수급대는 지방문화대도 다 그만큼 벌써 정해져있을 때 우리는 수급대는 지금 때 공예시에서 국가문화대는 사실 없고요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겁니다 다른데서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동행은 사실은 공예실민들 또 우리 삼아산실민들은 국가문화대 그것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지 실제 기간 중간에 열심히 주로 부르고 또 열심히 성적을 쌓아서 그 성적과 그 힘으로서 이런 그 시간의 모든 분류들이 선아가서 성공사실을 지원하는 일 그리고 사발 두실동안 이러한 정보로서 정보로서 행복하십니다 그 원하십니다 원만의 성취의 의미를 요청하고 수급대는 재해를 통해서 서멀사라던 도량이 술 수급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집안이 많아지 그래서 집안이 맑아지고 내가 마음이 맑아지고 주로 식구들이 많아지고 사마사가 맑아지고 신이 성장하면 신이 성장하고 신이 성장하면 신이 성장하면 법괴가 성장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 이 십대를 통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이 십대 자체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세요. 주변 사람들 모두 깨끗하게 보여요. 이 세상 모든 마음을 다 똑같은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나요. 그러니까 차별이 없으니까 뭐예요? 차별이 없으니까 다 똑같은 동대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소통, 차별이 없어야 소통이 돼. 출입 때 가장 큰 의미는 소통인데 차별이 없어야 소통이 되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 없으면 소통을 받아야 돼요. 차별이 없어야 소통이에요. 저희가 소통이 된 분에게서 여러분과 맞춘고 하시고 또 이중으로도 모든 많은 신생들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소통받는 중생들이 다 그런 소통을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열심히 복장해서 이 계단에 이중으로 보고 온 모든 고통받는 중생들이 다 여러분이 된 것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심히 보여주시고 또 항상 지구하는 그 맑은 마음으로 제가 안달라고 저의 연주하러 지난부터 행복하시길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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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 아 으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동안에 또 오고 다 들어 보니까 아 아 아 아 으 아 으 아 아 아 또 제가 항상 수월에서 보면은 모든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밖에서는 다음에도 지금 계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수고를 함께 모아서 우리 한화가 발전을 위해서 또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큰 방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화가ừ다가 보결보데 이 부분은 각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그냥 다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한화가 필기 때문에 이 부분이의 기관에 닿아났습니다. 우리는 또 많은 인정한 모든 시각에 의해 나야 한화가BLE 우리 졸 범종가게 목을 배단 빛목하게 철 따라 날아와서 둥지던 목각새야 108번 내부러다가 쪼고쪼아 만든 명주 일어서 꿀 어깨 위에 님의 얼굴로 올려놓고 천연 주시고 앉아 소공꾼은 목각새야 오더라 날개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 오더라 날개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 오더라 날개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 우리 졸 범종만에 영주 있는 장량궁에 물끝으로 달려와서 밤을 새는 목각새야 세상만사 무언지 불고불어하는 합장 꽃차린 물어 위에 빛마음 나 올려놓고 천연 주시고 앉고 소근한 연물돌이 오더라 날개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 오더라 날개야 나도 한번 날아보자 나도 한번 날아보자 나도 한번 날아보자 나도 한번 날아보자 찬송 송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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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상으로 오늘 음량 예수님 소총 특별 대회복회를 요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dentical 아 아 응 응 응 아멘